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은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관심 밖을 지켜봐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차출석 조사에 요구했는데요. 투명하게 ustedстав석 조사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투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